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 현대사회의 비극 문화혁명이 다시 오스꽝스럽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홍색관광진흥전원에서 편성된 관광열차입니다. 차 안에서 홍의병 복장을 한 여성들이 오택동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충짜물을 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문화혁명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락으로 재판생했습니다. 중공의 혁명사적지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중공사회가 급격하게 극좌로 치닫고 있습니다. 5월 15일자 중공의 관영매체 슈스는 시진핑의 담화를 기사화했습니다. 홍색자원을 잘 활용하고 홍색유전자를 계승해 홍색강산을 세세대대 전하자는 제목입니다. 혁명박물관, 기념관, 당역사관, 열사릉 등은 당과 국가의 홍색유전자 뱅크다. 이를 잘 활용해 혁명전통과 애국지, 청소년 사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행한 연설내용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시진핑이 2016년 4월 아누이 시찰중에 말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우고 이춘산허, 이춘시에 이포 로투, 이포 훈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뼘의 산하는 그만큼의 피가 어린 것이다. 한움큼의 뜨거운 땅은 그만큼의 혼이 어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인민들이 두려움 없는 희생정신으로 중국혁명을 이뤘다면서 이를 계승해 홍색강산을 세세대대 물려줘야 한다고 시진핑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말한 이춘산허, 이춘시애라는 말은 사실 장계석의 명언입니다. 시진핑이 유래도 잘 모르고 떠든 겁니다. 장계석의 원문은 이춘산허, 이춘시애, 스완칭옌, 스완주인입니다. 당시 중국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중화민국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계석이 말한 선열은 국민당군이 항일전쟁을 벌일 당시 뜨거운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44년 훈환과 구인의 전환이 다급할 때 국민정부가 미국 군사고문 엘버트 코디 웨드마이어의 군조직 정비계획안을 받아들였을 때 나온 장계석의 발언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청년군을 조직하기로 하고 청년훈련 총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계석이 1944년 8월 27일 외친 구호가 이춘산허, 이춘시애, 스완칭옌, 스완주인이었습니다. 여러 사료에는 장계석이 1944년 10월 22일 지식청년종군대회에서 이 구호로 외치자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말한 홍색유전자, 홍색강선과는 하등에 연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장계석에 대한 타이완 사람들의 정서는 호호가 혼재됐습니다. 대륙에서 쫓겨나 타이완의 차리를 잡은 뒤 철권통치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현대사의 비극 228사건도 장계석 정부가 저지른 겁니다. 당시 타이완 사람들은 일본이 물러가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데 대해 개가 물러가니 돼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일본 통치시대가 잔혹한 국민당 정부보다 낫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장계석은 반공을 국수로 삼고 중공에 맞서 타이완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때 타이완을 자유충국이라고 부른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장계석 기념관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권광명소이긴 하지만 권위주의의 아픈 추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있었던 일인데 당시 민진당 소속의 행정원장 수전창은 철거론에 반대했습니다. 국민당이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야당이 민진당을 탄압했지만 우리가 집권했다고 해서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독재정부 피해자에겐 억울함을 풀어주고 배상은 해야 하겠지만 정치보복이나 다름없는 철거를 하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전창 행정원장은 중전기념관이 국민들의 핏담으로 건설된 공공건축물이니 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성숙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28사태의 아픔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휴관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진핑은 5월 12일 허난성 난양을 시찰했습니다. 여기는 동안시대의 약제사로 중국에서 의성으로 추앙받는 역사인물 짱중징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동일보감의 허준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중국 전통의학의 유산도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우한폐렴 방역에 중의학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우한폐렴의 인도변정은 중공에도 이미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양시찰 도중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이 시진핑을 환영하기 위해 몰렸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내가 올 줄 어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총석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당신들은 천문지대에 능통한 제갈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중들이 시진핑을 촬영하자 시진핑은 전문사진사가 카메라도 없느냐고 물었고 군중들은 휴대폰으로 찍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진핑이나 군중들이나 모두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군중역할 배우들이나 시진핑이나 서로 속사정을 알면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중공 각지에서는 우한폐렴이 갑자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메이베이 연휴때 사람들이 관광지에 몰린 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안우이상 안우이의대 제2부속병원 앞입니다. 군중들이 서로 백신을 맞기 위해 달리기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다음은 중공의 기상소식입니다. 올해 중공의 기상이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박입니다. 국지적으로 한두차례 내릴 수는 있지만 꾸이저우에서는 5월 15일까지 무려 13일동안 계속 우박이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드문 예입니다. 콩알만한 우박부터 계란만한 우박까지 쉴 새 없이 내리는 현상에 현지인들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폭우의 토네이도, 낙뇌의 우박까지 모든 재해가 겹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온화해 겨울이면 사람들이 몰렸던 윈난성도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윈난성 원산은 4월 말부터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붓는 우박과 폭우의 거리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지인들은 10여년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풍경이라면서 덩어리진 우박이 거리를 흘러가는 풍경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이런 우박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흐릴거라고만 했는데 우박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차량이 침수되는 정도의 피해지만 농가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4월 말 윈난성 원산의 도심은 20분동안 내린 우박폭우에 마비됐습니다. 우박이 오기 전 이 지역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해갈이 되나 싶었는데 우박으로 지역이 빙하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5월 15일 후베이 황수에도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폭우의 우박,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농촌과 도심 할 것 없이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온갖 부유물들이 강풍에 날아갑니다. 후베성 샤오간도 폭우에 전면 침수됐습니다.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기고 도심도 아파트 1층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황수나 샤오간이나 2020년 대홍수 때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한편 안우이성 허페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우박폭우에 우한폐렴 백신을 맞으러 몰려갔던 시민들이 당황했습니다. 접종 장소에서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우산을 펼쳐 우박과 폭우를 막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올해 증공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의 강도는 2020년보다 심하다고들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하늘의 위력에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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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